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날이 이제는 완전히 여름입니다. 이렇게 더워서 그래도 비 오고 나면 조금 기온이 내려간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네요. 올 봄에는 비도 많이 안 오고 정말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작약꽃이에요.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아이는 저기 붓꽃. 꽃이 이제 이 정원 카드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여기가 윤지 사주카페죠. 저런에 있는 곳입니다. 꽃이 이제 뭐 장미고 뭐고 다 피기 시작을 해서 또 꽃 구경하러 제가 왔습니다. 저기 패랭이, 이게 저기 패랭인데 실패랭이. 또 이런 아이들은 아직 저기 꽃이 아직 안 핀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꽃이 폈다가 다 졌어요. 이 작약이 또 일찌감치 이렇게 꽃을 피워주면 봄을 빨리빨리 알려주는 아이들이 있죠. 이건 찔레 장미네요. 자, 이 작약 한번 보세요. 세상에 어쩌면 겹꽃인데 겹꽃도 이렇게 투톤으로 꽃이 폈습니다. 아, 안쪽하고 이 가장자리하고 너무 달라요. 그쵸? 요즘에 자기약, 뭐 목단 이런 애들 장미 같은 아이들 지금 화면마다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는 장미들 많이 내려다 심고요. 자기약도 많이 심으실 때입니다. 자, 여기는 장미. 여기는 분홍색이에요. 살구빛 살짝 띄는 그런 분홍색을 가진 장미. 여기 있는 장미가 일반 장미가 아니고 독일 장미, 영국 장미, 프랑스 장미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노란색 장미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그렇게 꽃몽으로 닿고 있어요. 이는 분홍색 장미가 안 돼. 이거는 빨간색 장미네요. 이런 아이들 꽃이 다 피워주면 얼마나 얼마나 예쁠까요. 장미가 이제부터 막 피기 시작해서 6월달까지 아유, 제가 아직도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혀가지고 자, 여기는 찔레 장미. 이 장미하고 찔레하고는 달라요. 그죠? 찔레도 이렇게. 꽃이 장미보다는 화형이 작습니다. 여기는 뭐 장미도 작은 아이들 데려다 심으셨어도 뭐 땅에 이게 거름이 좋은가 봐요. 그래갖고 장미가 꽃송이가 굉장히 커지네요. 이거 꽃잔디들. 하얀색. 그리고 이게 같이 심었는데 하얀색하고 분홍색하고 같이 심으셨는데 또 이제 많이 졌어요. 이 꽃잔디들도. 아유, 내년 되면 뭐 이만큼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아이들이.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이 바위솔들도 많이 자랐네요. 이제 자리 잡고 연화 큰 것 좀 보세요. 연화 바위솔이. 우와, 돌담풍도. 작은 소품 아기자기 해놓고 여기, 이게 버베나예요. 버베나도 이렇게 꽃을 분홍색 활짝 피워줬습니다. 앵초들도 지금 여기는 그래도 조금 시원한 곳이라서 그런지 앵초도 지금 이렇게 또 꽃을 몽을 달고 있어요. 우리 앵초도 하기는 화분에 심은 아이 나무 밑에다 놨습니다. 화분 채로 그랬더니 꽃이 피는 아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 장미가 먼저 보여드린 그 외국 장미 말고 이거는 우리나라 장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포트 그러니까 15cm 이런 거 샀다가 심어 놓으셨대요. 그런데 땅, 거름도 좋고 또 영양제도 잘 주시고 하니까 꽃이 제 주먹만 하게 이렇게 피웁니다. 아, 얘도 꽃이 참 예쁜 아이네. 여기 노란색 장미도 있는데 이 노란색 장미도 아직 꽃을 몽을 달고 있고요. 사유님들과 마삭 보세요. 이게 제 한 아름이 넘습니다. 한 아름이 넘는데 이게 무지하게 늘어져가지고 땅에 끌려서 속에다가 저기 나무젓가락 세워서 이렇게 또 다 지지를 해주셨대요. 나무젓가락으로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몰라요. 여기 진짜 여기 선생님은 참 섬세하신 분입니다. 아스타도 여기다가 저기다 안개꽃 안개 물론 이제 월동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월동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모로 이런 아이들도 이제 다 월동이 안 되는데 그래도 또 씨앗 떨어지면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봄마다 또 새로 사다가 데려다가 심으시고 아주 정성을 엄청 많이 들이시는 분입니다. 다 여기도 저쪽에 살고 있고요. 자 여기도 여기 장미가 장미가 무척이나 많아요. 하얀 장미는 꽃이 많이 꽃잎이 떨어졌네. 그리고 이웃님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선가 이 딸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화분에서 물론 이 화분에 심킨 채로 이 마당에서 월동을 한 건 아니고요. 저 안쪽으로 뒷곁에다 들여놓으셨었대요. 딸기가 달려가지고 이거 써요. 아유 진짜 신통해. 이게 저기 수국인데 수국인데 얘는 아직 꽃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국이 작년에 제가 늦가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아이가 꽃이 진 꽃퉁이가 그냥 매달려 있었죠. 이 진짜 이 수국 이런 아이들은 꽃이 져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저분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이 떼어줄 때까지 그냥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아이들이죠. 꽃잔디들 이제 또 한 차례 피고 졌으면 또 다시 피어날 거예요. 얘도 목마가리시네. 하얀색. 이쪽에 있는 장미들도 아직 꽃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꽃몽을 이렇게 달리기는 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죠? 꽃몽으로는 달려있죠. 이 하얀색 로마가 이렇게 참 여럿이 물이 지어있으니까 참 이쁘네요. 여기서 판매했던 화분에 심어놓은 그런 화분에다가 이렇게 찔레도 왕대품을 이렇게 찔레도 심어놓으셨고 참 여기 오면은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제가 또 시간이 안 맞으면 가야지 어떡해요. 정말 안 가고 싶습니다. 여기 오면 아휴 이거 저기다. 사계소국도 여기서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네요. 그것도 대모르고요. 지난 영상에선가 보여드렸죠. 꽃이 다 져서 제가 꽃핀 사진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잎이 뭐 탄 잎은 이제 다 없어지고 새 잎 다 나와서 푸르르기만 합니다. 이게 사스키. 이게 철죽이죠. 사스키는 이제 일본 이름인데 이렇게 색상이 복화시로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여기 선생님이 이거를 오래 키우시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월동 온도가 추우면 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월동을 하면 하얀색 빛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덱사스키는 그렇대요. 그리고 얘도 꽃이 굉장히 작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얘도 영양제 주고 그래가지고 이 애는 이 목대는 제 팔뚝꿇기만 한 아이예요. 이런 사스키. 이런 거는 가격이 얼마나 될지 감이 저는 뭐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 지난 영상에서만 해도 이게 그냥 다 죽어가듯이 그렇게 그러더니 이제 살살 물 많이 주고 하니까 이제 기운 확실히 받았어요. 아스타 매발톱도 아휴, 저는 이 매발톱을 이 씨를 이게 마당에서는 이렇게 이거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씨방이 달리잖아요. 이걸 두면 이것도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번식당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화분에 심어놓은 아니, 잘랐습니다. 그냥 놔둘걸. 나중에 다시 한 번 꽃 피우고 그럴 때는 이제 자르지 말고 둬야 되겠어요. 자, 오늘도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이고, 이거는 풍로초 근상들이네. 어른 아이들, 심어놓은 아이들 또 이렇게 화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몇 개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거를 하자고 하죠. 정연만 그냥 찍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 이렇게 보는 것도 재미있잖아요. 화분 구경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 예쁘게 심어진 아이들도 구경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난이에요. 난 이거 무슨 석꽃 같은 그런 건데 저도 난을 잘 몰라가지고 바위솔도 있고요. 이거는 저기 세덤이네요. 자, 이렇게 같이 이거 화 이거 뭐지? 이거 돌 돌도 이거 자연석인 것 같은데 이거 비쌀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같이 심겨진 아이가 있습니다. 난과 바위솔이 같이 심겨졌대요. 돌로 하나 연출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는 이제 밑에는 이거는 송역국이네요. 이거 10만 원에 판매하실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뭐 이제 번호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난하고 바위솔 이렇게 10만 원 화분 사이즈가 이것도 돌 화분 같아요. 화분 사이즈는 한 이게 넓은 쪽 요거 사이즈는 한 30cm 됩니다. 그리고 좁은 쪽은 20cm쯤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풍로초고요. 이거는 송역국이네요. 아유 송역국이 꽃이 다쳤구나. 풍로초가 자, 화분도 멋있잖아요. 이 화분을 좀 잘 보세요. 화분이 너무 멋있어서 반달 반달형 그런 화분이에요. 풍로초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 5만 원입니다. 이거는 5만 원에 판매를 해요. 지금 이제 풍로초들도 다 묵은 아이들이라서 근상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있는 것도 철죽이에요. 철죽하고 분재죠. 철죽 분재 그리고 바위솔 알붐 이거는 아니 이거는 세덤 황금세덤 이렇게 같이 신켜진 와 화분이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이거는 36만 원에 판매를 하실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 이것도 분잰데 철죽 분재예요. 8만 원 이거는 이제 화분에 심어지지는 않고 그냥 아직 이렇게 풀분 분재 풀분에 이렇게 그냥 있는 아이입니다. 오 얘도 목대가 굉장히 튼실하네요. 자 이런 아이 8만 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라꾸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아 라꾸 화분이 참 좋죠. 가격이 좀 있어서 그렇지. 자 이 라꾸 화분이 안을 보시면 아 여기 이름표가 있습니다. 가격표구나 이름표가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까봐 이게 이제 16만 원에 판매를 하신대요. 자 이 한 면으로 이렇게 유약처리해서 한 면은 이렇게 해서 나무 그거는 집 요렇게 참 멋있어요. 이 옆면이나 이 뒷면도 어떤 무늬 뭐 이렇게 특별한 장식은 없어도 굉장히 이 자체만 가지고도 상당히 멋있죠. 자 다리도 한 2cm쯤 2cm쯤은 되는 고른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참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라꾸 화분이 참 매력있어요. 저도 이 라꾸 화분 좋아하는데 좀 몸값이 좀 비싸가지고 자 이거는 16만 원이에요. 이제 만약에 이웃님들이 이제 여기서 주문도 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구요. 근데 오늘은 이제 번호가 없으니까 그냥 요렇게 캡쳐를 하시든가 요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16만 원이구요. 또 얘는 여기는 또 이게 청둥오리가 호수에 청둥오리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푸른 나무가 있고 자 요거 또 라꾸 화분이에요. 요거는 약간 직사각 아 고런 형태를 띄웠습니다. 이제 앞면으로만 요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구요. 요아이도 뒤쪽으로는 다 똑같이 요렇게 아 얘는 뒷면에도 여기 살짝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다리는 2cm 가까이 되는 그런 다리를 가졌습니다. 얘도 16만 원이네요. 요것도 있는 있는 아이도 한번 볼게요. 요쪽에는 자 위에서 본 모습은 요렇구요. 가격은 다 지금 똑같이 16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자 여기도 이제 청둥오리가 있는데 얘는 요쪽에는 약간 직사각 그렇지만 요거는 정사각에 가까워요. 입구가 여기도 청둥오리가 있습니다. 아래는 여기는 강인가봐요. 물고기가 있어. 아 진짜 디테일해. 그리고 얘는 뒷면으로 이렇게 또 노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 요약으로 멋있죠. 이런데 진짜 가격 저렴한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는 아이들 심어놔도 요런 화분에 다가 심어놓으면 굉장히 같이 몸값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것도 16,000원 이에요. 요렇게 요거는 약간 정사각이고요. 또 요번에는 요거는 자 앞면에 여기는 물고기예요. 강입니다. 이거는 강 물고기 버드나무도 우거져 있고요. 여기 청개구리 여기도 하나 포인트가 얹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아주 이 색상이 참 뭐라 그러지 시원하면서도 멋스러운 색상이죠. 고급진 색상 요것도 16,000원 이에요. 요거에서 보면 요것도 약간 기형인 정사각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라쿠화분도 요것도 뒷면 그냥 뒷면에는 어떤 포인트 장식은 특별히 없고 요렇게 질감으로만 표현을 하셨네요. 요것도 16,000원 욕심나 욕심나는 아이들입니다. 라쿠화분도 다 그리고 아 얘는 아 원형이에요. 얘는 가장자리를 나뭇잎 형태를 만드셨어요. 나뭇잎 형태를 만들어서 요건 유약처리를 또 하셨네요. 예쁜 색상 은은한 고렇게 예쁜 색상으로 나뭇잎 요거는 13만원 이라고 합니다. 요거 라쿠화은 자 요렇게 라쿠화은 다섯 가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렇게 안쪽으로 가서 벽 쪽에 멋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분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사슈키 꽃핀 거 보세요. 화분 역시도 이게 이제 분재 화분으로 나온 거죠. 마지막 해서 진짜 멋있습니다. 화분 하나만 해도 색상도 얼마나 고급진지 몰라요. 이게 연한 코발트 보랏빛 퍼플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슈키 분재하고 바이솔 대품이 같이 신겨져 있는 거예요. 사슈키 이게 보카시예요. 색상이 한 색상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보카시 요렇게 무늬라고 해야 하나 살짝살짝 다른 색상이 들어가 있는 보카시 색상 요렇게 철제 분재와 같이 신겨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목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꽃을 읽고 드는 거예요.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요거는 대가 두 대인데 한 목대에서 두 가지가 두 개로 벌어진 거죠. 요런 사슈키 분재하고 바이솔 대품 같이 신겨져 있는 아이입니다. 요게 이제 요 길이 긴 쪽 요게 한 40cm쯤 요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와 요거는 63만원입니다. 화분값이 벌써 만만치 않은데 거기다가 이런 사슈키 분재도 가격이 좀 만만치가 않죠. 요거는 63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마삭이에요. 마삭 분재 와 멋지죠. 엄지손가락만 해요. 와 목대가 아주 끝내줍니다. 요것도 화분이 한쪽으로는 이렇게 약간 높은 듯 한쪽으로는 낮은 듯 요것도 코발트 색상 살짝살짝 요것도 유약을 한 번은 입히신 것 같아요. 요렇게 색상 나오기가 좀 어려울 텐데 자 마삭 분재 요거는 7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마삭을 세상에 이 정도로 목대를 만들 정도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을까요? 마삭 분재는 70만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요 사이즈가 한 35cm 돼요. 요 기장이 70만원 그리고 요것도 또 사슈키입니다. 얘도 보니까 하얀색 빛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하얀색이 아닌 거 이렇게 보시면 빨간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슈키 이런 아이들 많이 보여드려서 이제 이 잎에 꽃잎에 무늬가 어떻게 나오는 건 여러분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살짝 분홍색으로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나오고 요 아이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무늬가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얘도 여기에 바위솔이 하나 같이 신겨져 있어요. 얘 목대는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더 굵습니다. 바위솔인데 이것도 금이래요. 자구도 나왔네. 이 바위솔도 다육이처럼 이게 금이 나오더라고요. 금 나오는 애들은 좀 비싸죠. 가격이 자 이렇게 같이 월동하는 아이들이니까 넌 뭐 같이 심어서 나도 괜찮죠. 자 요런 화분이에요. 요쪽에는 약간 둥글고 이것도 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진짜 멋스러워. 만져보기만 하죠. 자 요거는 63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백입니다. 이 진백이 비싸잖아요. 이 진백 분재들이 여기는 뭐 이거 수영 다 잡혀져 있고요. 철사거리에서 꼬불꼬불 수영 다 잡혀져 있습니다. 이 아래는 뭐 아우 저기 몸통 전체는 제 주먹보다도 커요. 크기가 와 이거 진짜 멋지다. 그리고 얘는 화분조차도 코끼리 발처럼 달렸어요. 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완전히 코끼리 발 같으네요. 음 멋있어. 아 옆으로도 한번 볼까요. 진백 이야 와 대품이에요. 대품 진백이 진짜 이 소나무나 이런 진백애들 이런 애들 다 매니아층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요 진백은 80만원이라고 적어놓으셨네요. 80만원 아 이 정도 키우려면 진짜 10년 10년까지 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진백 문제는 80만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 꽃들은 이원님들 잘 아십니다. 바위솔들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새덤 같이 이렇게 바위솔만 새덤을 사이사이 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거 화분이 이거 기장은 한 35cm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요런 화분 이 바위솔들이 이제 여기에서 또 자구를 달고 이렇게 늘어지고 하면 얼마나 얼마나 멋스러운데요. 물도 들고 자 요거 8만원 이라고 합니다. 화분값이죠. 뭐 거의 화분값이지 바위솔들도 또 어떤 아이들은 뭐 4천원 또 가격 나가는 거는 몇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금덩이들은 그런데 요 아이들은 그래도 가장 보편적인 바위솔이에요.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바위솔도 뭐 이름이 하도 많고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러면 얘거는 8만원이라고 아 가격도 저렴하네요. 얘는 화분에 다리까지도 다 달려 있습니다. 한 35cm쯤 되는 그런 화분이에요. 8만원에 판매하신다고 하고요. 여기는 송역국 하고 알붐하고 시켜져 있습니다. 자 요런 화분이에요. 이것도 여기다가 이게 저기 그 일회용 컵 그거 받침대에요. 이게 난 또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선생님이 컵 종이컵이 없어서 사이즈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올려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일회용 컵받침 입니다. 요거는 알붐 요거는 송역국 요거는 4만원에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요 사이즈는 한 25cm쯤 요렇게 됩니다. 기장 긴 쪽이 그리고 요쪽에는 얘도 저긴데 이것도 찔레 종류 아닌데 이거 뭐지 이게 무슨 아생들 생각이 안 나셨나 보다 분재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자 분재 세트 입니다. 송역국 들 다 신겨져 있고요. 분재 아 얘도 제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그런 목대를 가졌습니다. 요거 10만원에 판매하신대요. 얘도 나지막한 분재 화분에 이렇게 신겨있고요. 요 넓은 쪽에 기장이 요것도 한 27 7cm 아니 25에서 27cm쯤 요렇게 되는 크기를 가졌네요. 넓은 쪽 요쪽 세로 넓은 쪽은 한 10 15cm 요정도 되고요. 요것도 사이즈 비교하라고 갖다 놓으셨다고 합니다. 요게 요아이 분재 세트 요아이는 또 10만원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풍노초 근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햇빛 아래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꽃진 아이들도 많고 그래요. 풍노초 생명력 끈질긴 거는 다 아시죠? 요것도 근상 입니다. 풍노초 근상 오래된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지금 뭐 자구도 옆으로 많이 달고 많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다 하면 안되고 많이 커졌습니다. 자 요 화분 요런 화분 아우 요것도 색상이 굉장히 예쁘네요. 요거는 약간 타원형 화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기 타원형 요기 긴 쪽의 길이가 한 17-8cm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8cm 아니 20cm 요정도는 돼요. 요거 4만원에 판매하신대요. 이 풍노초들이 물론 또 이렇게 근상을 만들어서 올려 신고 나서는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풍노초들이 아휴 저도 몇 개 근상 진짜 몇 개 있는데 새로 분갈이 해줬더니 몸살을 많이 해요. 자리 다 잡은 아이예요. 풍노초 근상 요거는 4만원이고요. 자 요쪽에 있는 아이도 근상입니다. 풍노초 분홍색 풍노초 에요. 자 와 어머 얘 밑에 아무 목대 한번 보실래요? 와 제 엄지손 아니 검지손가락 검지손가락 굵기만 합니다. 이야 진짜 목도 좋다. 그리고 해바라기가 이렇게 포인트로 달려있는 화분입니다. 요거는 원형 화분이네요. 아휴 귀여워. 화분의 직경은 한 10cm쯤 되는 요런 원형 화분 자 요거는 얼마야 가격이 얼마냐 5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분홍색 풍노초 근상입니다. 요거는 5만원 그리고 요번에는 사각 요 화분 제가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요게 보면은 요렇게 요 아래쪽에 요 화분도 제가 소개시켜 드린 화분이에요. 집 집이 있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런 화분에 또 신겨진 풍노초 근상도 있습니다. 얘도 한번 목대를 한번 볼까요? 살짝 들고 보이세요? 저는 이게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요님들은 잘 보이실래나? 아유 어딘지 잘 안 보이네 자 요거는 하얀색 풍노초 입니다. 오 요게 오렌지 색상 그러니까 붉은 오렌지 색상 화분에 이렇게 하얀 풍노초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센스예요. 화분하고 꽃하고는 이렇게 대조적인 색상으로 이렇게 심으셔야 합니다. 요것도 분홍색 풍노초 근상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근상이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이오님들은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빛이 강해 가지고 잘 안보여요.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살짝 얘는 제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아이예요. 자 그리고 화분이 요거는 장미가 장미꽃이 세 송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발도 이렇게 양증맞게 달렸고요. 화분 요것도 약간 타원형 화분이에요. 아 예쁘죠? 얘들도 풍노초들도 이렇게 꽃꽂이 삽목이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마디 있는 아이들은 삽목이 되죠? 요런데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흑산목 바로 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시원한 데다 두셔야 합니다. 요즘에 날이 더워서 아니면 물에다가 하루쯤 꽂아 놓았다가 물 올림을 한 다음에 흑산목을 하시면 좋죠? 자 요거는 분홍색 꽃입니다. 요거 풍노초근상 요건 5만원이에요. 자 요런 장미 모양이 달린 요런 화분 포함해서 요아이는 5만원 풍노초근상 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이게 칼라 악무라고도 하고 또 핑크 악무라고도 하네요. 짠 요건 딸기 화분이죠. 이 딸기 화분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딸기 화분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웃님들이 물론 딸기 화분이 저렴하기도 했고요. 그래갖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딸기 화분도 그때는 랜덤으로 색상은 보내드린다고 했었어요. 빨간색 딸기는 빨간색이죠. 그리고 얘는 노란색 노란색 얘 라인은 검은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에 칼라 악무가 핑크 악무가 이렇게 신겨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대 굵은 애는 세상에 얼마를 데리고 계신 거야. 이렇게 제 엄지손가락보다도 굵습니다. 이거는 6만원 와 보이시죠? 이게 이 악무가 꽃이 없어도 얘가 꽃처럼 예쁜 거예요. 이걸 보는 거죠. 악무 와 진짜 목대가 어쩜 이렇게 굵어 수영도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이거 6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노란 딸기 화분에 신겨진 악무 이것도 칼라 악무 이런 모습이고요. 얘도 목대는 제 손가락 두 개 굵기만 합니다. 이쪽에 있는 애보다 얘가 더 굵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가격은 똑같이 6만원씩 입니다. 이렇게 두 개 에요. 이런 거 필요 하시면 노란 딸기 화분 빨강 딸기 화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똑같이 6만원씩 되겠어요. 자 이윤님들 오늘 철원에 있는 윤지 사주 카페에서 또 예쁜 애들 보여드렸죠. 이 마당에 벌써 이렇게 꽃들이 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바람도 나름 덥지만 그래도 바람 시원하고 우리 동네보다는 좀 위쪽이라서 좀 더 덜 더운 것 같습니다. 예쁜 테이블 테이블 차도 한잔 하고 조금 있으면 다음 아까 6월 달에도 제가 올 계획이 있어요. 그때 오면 노란 장미를 예쁘게 피겠죠. 저는 장미는 노란 색이 제일 예쁘더라구요. 노란 장미들 지금 노란 장미만 아직 꽃잎을 안열고 다물고 있네. 깍쟁이들 같으니 라고 이거는 무슨 나무예요 선생님? 소사 나무지 이거는 뭐 웬일이니 제 팔목 굵기만 합니다. 여기는 정말 꽃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다육 부터 선 인장 난 야생화 까지 모르시는 게 없으니 였습니다. 이웃님들께 보여드린 영상 윤지 사주 카페 였습니다. 제가 항상 전화번호 올려드리죠. 네이버 녹색창에다가 윤지 사주 카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주소 하고 다 나옵니다. 여기 또 이쪽에 오시면 산정호수도 있고요. 고석정 하여튼 이쪽에 굉장히 유원지가 많이 있어요. 이제 피서철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서 오시는 김에 기왕이면 이쪽으로 행선지 잡으셔서 여기도 들려서 한번 꽃구경 저기 정원구경만 하셔도 돼요. 윤지 사주 카페 에서 오늘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윤님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